영영지 사우 jakiś Bog 야 this's what 수업시간에 뭐 하는 거야 폰 좀 집어넣어라 아, 싫어요. 선생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예요? 아, 수학 개못하네. 나보다 잘, 나보다 못하네. 내가 더 잘하겠다. 이 문제 나와서 풀어볼 사람? 아무도 없으면 11번이 나와서 풀어볼까? 11번? 11번? 수업 시간에 이게 뭐 하는 거야? 아, 주세요. 야, 앉아봐. 학교에서 전화 왔는데, 너 정말 학교에서 난리 쳤니? 아니요. 거짓말 하지 말고, 솔직하게 말해. 솔직하게 지금 말하면, 아빠 용서해줄게. 아, 아니라고요. 그럼 학교에서 전화가 왜 와? 초야, 모르죠. 네. 아빠, 너 그렇게 가르쳤니? 학교에서 도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? 아, 제가 잘할게요. 이게 정말. 집에서 나가! 저 messy. 아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